한국 정부가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을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방역 패스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접종 완료자들도 동등한 혜택을 달라며 외국 대사관들이 공동 요구를 했습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대사관 등 6개 주한 대사관과 함께 7일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 거주 외국인들의 접종을 긴급히 인정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대사관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며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서인 방역 패스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접종 완료자와 관련해 한국 국적자는 예방접종 완료자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자는 격리면제서까지 있어야 접종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6개 국가의 대사관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국의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만약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해외 접종 외국인들은 레스토랑이나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접근이 제한되는 셈입니다. 이날 대사관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이 한국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한 집단 항의 표시라고 보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대사관 등이 같은 내용의 트윗을 거의 동시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이뤄진 협의 내용을 이처럼 일반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으로 사실상 공개적 압박의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입장을 전한 게 아니라 6개국이 공동 대응에 나선 점도 주목됩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외국 국적자에 대한 유연하지 못한 태도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부 탓을 하는 마타도어를 실어나른 한국 메이저 언론들 때문입니다. 한국이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방역에 앞서 있을 때에도 K-방역이 일부 한국보다 상황은 좋은 소수 국가의 데이터를 제시하며 실패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조금감 악화됐다 싶으면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하다 망했다는 식의 보도를 통해 방역 당국을 점차 위축시켜 왔습니다. 결국 모든 정부 부처가 국가정부의 공권력보다 언론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외교부는 단 한 번도 사증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비필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제안했던 캐나다에 대해 작년 4월부터 상호주의라는 원칙을 들어 사증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비필수 목적의 단순 관광 등을 염두에 두었을 뿐 가족 방문 등 혈연관계 등에 의한 방문을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 없이 모든 캐나다 국적자의 한국 방문에 비자를 요구했습니다. 캐나다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입국을 전면 허용한 이후에도 한국 외교부는 상호주의에 의거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한국의 방역 패스 도입 이전부터 백신 카드를 발급해 왔습니다. 많은 주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백신 카드를 소지해야 식당 등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연방정부는 백신 카드 소지를 해야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공항에 입장하거나 여객기, 여객기차나 여객선들을 탑승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30일부터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가 인정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도 백신 카드 발급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백신 카드 소지에 대해 입장하거나 여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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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